여기서 살아나가면 그렇게 사는 거야? 아무 의미 없이 죽지 마요 니들이랑 이렇게 불 피우고 얘기하는 날이 올 줄은 몰랐는데 죽은 거야? 울어 나 때문에 죽은 거야? 죽은 거야? 너 내 말 안 듣는 거 아는데 이번엔 좀 들어 졸라 친해 이 시벌 맨날 남자 되듯이 그러지 말고 중신아 누구 덕분에 산다는 건 너무 힘들어 여섯 살 때부터 지금까지 11년 동안 안 빠지고 너 좋아했어 철비? 요즘 내가 주장한 철나 이게 나 아니면 이게 나 믿죠? 어서 수혁아 나도 좋아해 괜찮아 왜 내가? 야께서! 야! 야! 뭔 사람? 흔들간다는 거야 너도 생각해 내가 가지고 있어 흔들간다 흔들간다 너 좋아하는 거 보고 싶었어 이쁜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